누나들의 영원한 로마 빛나는 샤인리 스케줄이 끝나고 나오는 샤인리 졸지의 매니저에게 버린 바 길거리에 가려졌는데 혹시 납치된 걸까요? 어쨌든 이들이 결정한 곳은 전통 한옥마을이군요 사극적인 거 아니죠?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바로 이곳에서 샤인리의 헬로 베이비가 시작됩니다 해민이는 애기가 애기 키우다 너무 고마웠는데 누구를 본다면 아빠의 자격을 얻기 위해 고급군 사는 샤인리 아빠 빛나는 샤인이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아빠 되기 쉽지 않죠? 샤인이가 아빠가 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노력하니 샤인이 아빠의 자리를 획득할 수밖에 없겠죠? 긴장되는 샤인이 아빠와 아기 유분이의 첫 만남 순간인데요 정말 사랑스러워지 유분이죠 첫 만남인데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민호 아빠와 닮아서일까요? 드디어 시작된 샤인이가 아빠와 유분이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멋진 아빠가 그저 다짐해서 멋진 아빠 민호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난 자신이 없어 정말로 그 애기가 뭔데 내가 마당했어 민호야 민호 반목격 아빠 종현 눈 높이 아빠 태국 눈 높이 아빠 태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같은 아빠 키 아이가 무서운 아빠 온유 형들 아빠 유분이 아빠 형들이 오늘부터 유분이 아빠 싫어 싫어 과연 샤인이 다섯 아빠와 아기 유분이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아빠 아빠가 너무 좋아? 유분아 이제 형들이 유분이 아빠 형들이 유분이 아빠 형들이 유분이 아빠 응 응 형들이 유분이 아빠 알았지? 안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뭐가? 이상하네 지금 응? 응? 엄마 없어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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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유분아 엄마 안 온대 생방송 잠잘 기분이ười 음 위해 나가볼까 우리 나가볼까 일들이 엄마 집에 갔어 괜찮아? 유근이 어디가요? 어떡하냐? 저는 솔직히 유근이랑 저랑 뭔가 토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통해요 꽉 막혔습니다 견디 상태니? 견디라이까? 뭔가 우리끼리 맞다 안 나와보니까 부지럽다 부지럽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예쁜데 가까이 못 가게 했어 왜? 유형이 약간 애기한테 겁을 먹은 거 같아 처음 돌봐주면 살짝 겁먹은 거 같아 도망치더라고 가까이 가니까 어려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속도 좋아요 앞길이 깜깜한데? 약간 눈빛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 뭐 해야 되지? 형이 엄청 예쁜 거 보여줄까? 몰라 유근이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예요? 제게 안 잡을까? 근데 여기도 안 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뭐야 못 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면 형이 민망해? 왜 이렇게 사면 형이 민망해? 으 으 으 으 그래요 으 으 응 그때 발표해 봐. 발표해 봐. 형이 힘들어. 형이 힘들어. 야, 형이 안 내려고 그래. 도와줘, 도와줘. 이거 나 어떡해, 왜 그래? 잠깐만, 이거 나. 너머 타려고. 노란색 머리에 타보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봐, 해 볼게. 해 볼게, 해 볼게. 형이, 형이 안 돼야 돼. 그냥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자,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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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잡고 일어나. 됐다. 어? 신나는 그렇게 멍지 않지. 문이야. 문이야 아까랑 조금 공기가 다르지? 여기가 좀 낮지? 한 180 되는 거 같나? 잠시만 내려갈까? 내려가? 저기 저기 저기. 왔어. 뽀뽀? 멜롱. 됐어. 여기 이상한 난리를 기능형. 멜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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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나와서 저기 태민이 형까지 누가 누가 더 빨리 해야 할까 나 아 아 아 아 very me 아 got me got me a 거 같아 강한 것 ним 20시 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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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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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나만의 구해보자 는 près 도우 Jackson 뭐 누가 제일 좋은지 못하고 crouch 로 Deutsch 음료를 뒤로 짙은 뒤로 지 dür butt 붙어 달라붙어 그래야지 공평해 그 mét어라 Glad to gather 뤄이 ree와이 뤄이 FX 뤄이 ree와이 뤄이 ree와이 뤄이 Please 뤄이 위를 old 뤄이 윽 뤄이 igers 형한테 와. 형한테 와. 손을 뻗으면 안돼. 손 뻗지 말고. 손 뻗지 말고. 아 선물. 나 찍어봐. 나 찍어봐. 나 찍어봐. 나 찍어봐. 오빠 오잖아. 야. 저기 형 세명 중에 제일 좋은 형한테 가는거야. 저기 형 세명 중에. 자 준비. 내걸로 하지마 installation. 한 버전енных 시작. 어? 준비 시작. 아리sters 똑같다. 똑같아 그러면 두 명 상승에 누가 좋은지 달리기 시작할까? 누가 한테 빨리 가는지 자 준비 시작 자 come on go slow come on go baby st 으 대군 안전 야 야 야 야 야 야 이제 결승이 와 duck 이거랑 이게 오맘발리 이게 동장신이인다 아멘 롱 아멘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이구나 형들 만나서 어땠어 좋았어 싫었어 좋아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이모아? 얼마나? 눈 맞듯 Alaska 나무니 좋았으면 예쁜 짓 하자 예쁜 짓 아 귀여워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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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이 여기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유근이가 우리가 가수인걸 몰라 우리가 유명한지 모를거야 흐흐흐흐 근데 유근이 올 때 됐는데? 아이고 물어보는 그 사랑에 bot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흑흐흐 흑흐흐 흑흐흐흐 흑흐흑 흑흐흑 흑흑 흑흐흑 흑흐흑 유빈아, 유빈아, 나 좀 봐줄래? 난 보지도 않아요 이제 어, 유빈이 유빈이 놀랬어 놀랬어요, 유빈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유로 들어 자유로 들어갈까요, 유빈아? 유빈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하나, 둘, 셋 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휴 유빈아, 널 위해서 내가 모자를 줍댄어요 어, 야, 야, 이거 모자가 아니잖아 아, 아니잖아 잠깐만요 자동으로 오게 돼 어디 가? 야, 어디 갔다. 데려가면 어떡해. 야, 데려가면 우리가 어떡해. 유근이가 폰을 찾아왔대요, 벌어서. 말이 되네? 공개 절점에.